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바로왕이 맘에 강팍해져가지고 다시 추격해온 그런 상황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200만, 300만 그 대민족이 그 홍해 바다 앞에 있고 애국에서 추격해오고 이런 난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때 무슨 배가 있겠습니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이런 유기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 붙잡으시면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축복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꿈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사는 다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서서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렇게 홍해바다 난관 애국군사 이런 때로는 분명히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가원에서 홍해바다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성행인도 받았는데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취약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도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그 상황에서 모세가 가만히 서서 지금 애국군사가 목숨 노리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만히 서서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은지 알지만 우리 현실 상황에 아무리 말씀해봐도 실제 상황에 딱 부딪히면 인간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쫓기는 게 저부터 항상 있는 일이란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래 머리로는 맡겨야 하나님 일한다는 건 너무 알지만 내 삶 가운데서는 맡기고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영성과 믿음이 그 상태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만 악마한가 주님만 바라보는가 그 순간 하나님의 전부 저울질이에요 저울질에 정말 믿음이 뭘까 맡기고 의지하는 건 너무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것고 손에 잡힌 것고 눈에 보인 것 없어도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시다 그냥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일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믿음의 말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어찌하여 부르진 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아직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사나면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 바다를 가릴 것이고 애국군사가 다 전부 수장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만히 서서 기도하고 악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행동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또 지팡이 내밀라 우리가 기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지 응답이 왔으면 행동해야죠 움직여야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갔어요 바다 앞으로 가래요 갈라진 거 없으면 돼 그러면 빠져 죽으라고 앞으로 그만 못해요 그냥 나가는 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홍해 바다는 갈라지 않고 물은 출렁거리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라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오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라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팡이 내밀라 했을 때 그냥 내미는 거예요 바로 내밀라는 그 말씀에 그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믿음을 통해서 내밀라면 내밀고 가라면 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새해의 길이 홍해 바다가 눈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님의 새길이 인간으로는 홍해 바다지만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새해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이런 사건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 홍해 바다를 딱 갈라놓고 일하셔야죠 하나님이 말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사랑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조응을 통해서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동행할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치열이 되고 훈련된 사람 영적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교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팡이 내밀으면 갈라진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이 믿음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소와 장관의 아이성 점령할 때 보니까 아이성을 가르치라 그러세요 여기서 지팡이 내밀거나 가리키는 거나 사실 영적인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순간 아이성을 가르친 순간에 아이성을 살고 있는 모든 어둠에 가서 깨뜨리고 박살 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시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하신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단도 훈련도 고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망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손에 처리되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 입장에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받았잖아요 홍해 바다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령의 인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겠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물러는 5만번 기도응답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잠 하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사로잡혀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구름이 비록 앞에 인도인데 애국군사가 죽이고니까 뒤로 딱 옮겨가지고 저들은 흑암으로 이쪽은 광명으로 그걸 다 막아주시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또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신학자들은 홍해 바다 갈라졌겠느냐 그 얕은 물에 그냥 건너갔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물 벽이 섰다고 있어요 이렇게 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고 애국군사는 따라오다가 그냥 한꺼번에 물이 합해져가지고 거기서 깨끗이 다 전멸당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얕은 물이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애국군사는 그 얕은 물에서 죽으려고 커받고 그냥 나 죽으려고 한다고 한 사람 있겠어요 어떻게 애국군사 죽냐고요 얕은 물에서 절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순정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홍해바다길이 아니고 해변길 윗길이 있어요 그리 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홍해바다 그쪽으로 구름기둥 불길이 인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인도해야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세례로 권수십장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않았더니 우리가 조상대의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계 속과 구름과 바닥에 세례를 받고 그 200만 300만 대민족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것은 집단 물세를 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례가 영적인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로마서 6장사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신 것과 바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 사람이 물속에 잠겨서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인과 말하며 예수를 죽으냐가 살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물이 올라오면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살게 하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세례의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애후군사가 언제 죽었어요? 추격을 따로다가 아 오늘 애후군사는 사단을 얘기했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따르고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근데 보이도 않고 몽둥이 때릴 수도 없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마귀를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켜서 완전히 깨뜨려 볼 수 있을까 그 길이 뭐예요? 내가 물속에 지나버리면 내가 이 사람이 장사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 나를 따라온 악한 영은 완전히 깨뜨려주고 부서지겠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참 신앙생활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남편으로 가면 살아보세요 불신 남편이 때로는 트입 잡고 꼬투리 잡고 피파하고 미워할 때에 같이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말로는 이길지 몰라도 그 맘은 닫아있고 절대 교회 안 따라옵니다 백전 백배예요 그런데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앞으로 전할게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여자예요 여러분요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여자예요 남자들은 아주 뿅 같고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여자예요 이건 줘갖고 애워 애워 아 그러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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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안적기도 아닌데 은혜 받았구나 나도 따라갈란다 할 때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게 내가 속이 상한 거 성질이 나고 있는데 그런 말 나오겠냐고요 그거 하다가 안됩니다 절대로 마음이 상해하고 마음이 상할 것도 없이 내가 못받게 죽은 하니 하고 일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그런 순간에 사실은 내가 자존심 죽이고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그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만 하면요 인간의 갈등도 어려움도 힘들도 모든 회사에서 직장생활 삶 가운데서 모든 것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 좀 용서해 내가 잘할게 하고 정말 겸손히 한번 고개 숙여 보세요 모든 문제가 불러지고 모든 어둠의 역사가 깨뜨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철회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여러분 다일시 사우랑에 쫓겨다니 15년 인고의 생활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우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하나님이 부른 악신을 사우랑에 들어갔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감을 해서 다일당 훈련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훈련시킵니까 연단인데 왜 그랬습니까 목표는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만 사랑으로 뜨거움으로 가슴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내 혼의 생명이 죽고 영의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깨뜨리고 부숴뜨리는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일시 그래요 고난당 것이 내 교육이라 이뤄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주신 말씀이 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어떤 작가요 고난과 훈련 연단에서 깨어지고 낮아진 신명이 있었을 때에 그게 옥토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옥토만 되면 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마음이 살쪄 있어요 겸하나 있어요 오마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깨뜨려지고 훈련 받는 것인데 다일시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의 사람 된 그 모습이 결정적인 사우랑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일시 그래요 요하의 기름분자를 어찌 내가 되자가리 정말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끝에 알아요 이렇게 복받은 줄 막상 그 유기상황이 딱 왔었을 때 내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요즘 법적으로도 정당방위법이 있어요 내가 정당방위로면 이건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뭘 했어요 요하의 기름분자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살고 죽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자체가 영생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서 요하께서 오늘날 내일을 예생하신 구원을 보라 무엇의 얘기나 다일시기가 똑같아요 이게 영생의 능력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경우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사우랑이 다이다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로 드리라 원수입에서 축복이 나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짓기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밤 내일 밤 내밀고요 원수가 사랑해요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만 찍히면 하나님이 합격이다 합격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복주를 하고 힘들게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그 순간 하나님이 참 사진 찍고 있는 그 순간이요 마지막 찰나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곤란을 주시고 어려운 짓인데요 시편 4편에 보니까 내 의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여러분 곤란한 일만 있죠 회사에도 울고 남편이 그러고 힘들게 오고 참 옛날에 나는 이렇게 곤란한 일만 말할까 근데요 곤란 중에 어땠다고 나를 너그럽게 아 나를 부드럽게 마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너그럽게 싸우니 그래서 결국은 깨뜨린 훈련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손에서 연단 훈련을 받는데 제가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10일 금식하고 끝나고 와서도 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전사님 집에 갔어요 그때 딸 셋 낳고 다섯 식구가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근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는 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밤새 산에 가서 철학이도 오고 새벽에 발벗고 좀 쉬울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시골 교회 의자에 들어오는 어디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그 당시 호낙고기 정붐이 차가우면 일반 쌀 갖다가 바꿔요 양을 더 많게 하려고 썩은 쌀 근데 금식 끝나고 그 가난한지 또 어떻게 밥맛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업어둬먹고 업적이 있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 사모님 친구는 친구지만 그러니까요 내가 할 일은 없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네 우물에 가서 시골에 우물을 기르게 되는데 교회가 좀 높은 위치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두 개 가지고 가서 물을 뜨다가 그저 부엌에 물 따뿋따뿋 채우고 사모님 살살 눈치 보고 밥을 먹으려니까 근데요 뼈쩍은 방법 길이 없어요 거기서 가만히 업적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렇게 싸우니 근데요 그때 내가 혈기 나고 꼬라지 내껏어요 안 내껏어요 찍소리보도가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성 혈기가 그때 다 죽어갖고 없습니까 지금은 또 나와요 왜 그럴까 내면의 변화는 또 다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곤란 또 주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령 충만해서요 날마다 그러지 않고는 용술철처럼 폭 올라옵니다 그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변화되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곤란한 가문에서 길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말씀을 칼로 도려내고 수술하고 그런 가문에서 깨뜨리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변화된 거 그게 모세 40년 인생이고 야곱의 20년 인생이고 그리고 다이제 15년 인고의 생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구나 곤란이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날마다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진 여러분들 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고 혼련된 사람인데 자 이 모세 하나님께 나타나서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 황야 생활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도가 되어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은 내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그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의 왕으로 성기시고 그분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그 순종이 나타난가 열매가 나타난가 하면 순종을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최고 순종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레아 땅에서 본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모레아 땅까지 사흘길입니다 왜 사흘길을 걸어갔을까 이게 3일 동안 지켜봐야 알아 금방 감정 기분에 의해서 행동하는가 3일 동안 변해볼 수가 있어 그래도 말씀으로 상가보고 사흘길을 걸어갔고 모레아 땅까지 갔어요 근데요 이 놀라운 사건 자 독자 이사를 꼼꼼 묶고 갖고 칼로 잡는 순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애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꼭 그렇게 태생해야 됩니까 해야 된대요 순종의 행동으로 보여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냐 했은지 네 자손이 대적의 힘을 얻으리라 그 말은 네 자손을 통해 예수굴소가 나와서 사전공을 깨뜨리라 그 얘기 조금 더 해석하면 이거예요 너도 독자를 나한테 심었으니까 내 독자 예술지장에 보내시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새해 영생이 믿음의 길이 열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이 백세에 그랬거든요 75세에 주었다라면 순종 안했을냐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25년 연당훈련 받아서요 그 부인 때문에 뺏기고 속상하고 별을 다 겪어보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말씀드려서 하는 거 그 길밖에 없구나 하고 완전히 백세에 그 전에 했으면 순종 안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깨뜨리기까지 자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뜻에 또 순종합니다 아니 청량 이삭이 아버지가 꼼꼼 묶은다고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이길 수 있겠지만 아버지 알아서 하시오 눈물 똥보통 뜨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죽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 죽음의 과정 통과했어요 그래서 결식자가 통과했기 때문에 이삭이 온유한 사람들인데 이삭이 나중에 보니까 온유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장식 26장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과 그랄 종들과 막 다투고 싸워요 우물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양보해요 자기들이 파면 우물이 안 나와 이삭의 판 물이 골고서서 사요 하나 함께 하시죠 양보니까 또 파면 하나 주시죠 그 모습 봤으니까 양보면 또 주셔요 나중에 루오브 넓은 곳으로 가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그리스의 삶의 축복의 법칙은 이거예요 내가 구한자의 구구한 거절이 말고 양보고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볼 때요 오오리가 심리 동의하고 구한자의 구구한 거절이 말고 어른밤 예의밤 내밀고 야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이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거 저저히 못살아 그럴까요 아니면 그대로 살면 복을 줄까요 아 이렇다면 그러라는 뜻이겠지 그 말씀 그대로 살다가 이상 못살아 그럴까요 하늘이 전능하신 분이 복 안주겠습니까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구한자의 주고 구구한자의 거절이 많은데 줄 때에 뺏긴 사람이 있어 마음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도 뺏긴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어 마음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늘 성교사님 제가 오래전에 책을 봤는데 그 원주민들이 무식한 데다가 워낙 공짜를 줘와요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 구한자에게 주고 구구한 거절이 말라 이걸 번역하면 큰일 날 것들에 아이고 그런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번역해 줬더니 다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눈이 뻔떡뻑떡 뜨기 시작하대 구한자에게 주고 구구한 거절이 말라 아 그래갖고 이제 구한다고 막 다 한 날씩 주라고 성교사님 집에 몰려와서 동네 사람 전부 그런데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에 주었대요 그랬더니요 방한 것 먹을 것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많이 거들려 버렸어요 빈손 됐어요 이제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이제 다 죽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달밤에 누워서 눈물도 주르르르 나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네 하나님 그러면서 차량한 마음에 고향 생각하고 누워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아예 밤중에 되니까 아예 사람들이 멀리 와서 막 그 사람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들이 열어주니까 뭐 들어왔냐니까 성교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낮에 가져간 거 하나씩 다 갖고 왔대요 전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회개가 되고요 역시 하나님이 훌륭하신 성교사님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갖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얼마나 역사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홍해바다 걷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내가 완전히 말씀대로 살아버릴 때에 그래서 뭔가 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왜 깨뜨리는가 권한중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론은 간단해요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 순종이 벅이 돼 순종이 안 돼요 네가 깨지고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인데 아멘 이 성교사님이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다 내렸는데 사실은 성령이 언제 일하신가 못받혀 죽은 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예수님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 때에 아름답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성령이 일하시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에어컨사 다 박멸되고 날마다 죽노라 못받게 죽은 나니 그것 죽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맘들시고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할 때에 내 인생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순간 성령의 불이 오고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될 때에 내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랄에 죽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병고치고 죽은 사람 삶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하고 선한 뜻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홍해바다 왜 내 인생에 그게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고 그게 세례였고 애국군사를 다 박멸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들을 니가 알겠느냐 오늘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모세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영혼권을 이루었어요 그만한 사람 세례해주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오늘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삶의 열매는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달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그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는 자식으로 종로로 대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내 자식에게서 열심히 도움을 오게 갖고 대학 등록금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뻥충거립니다 신바람 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오늘 사실 누가 행복한지 아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 제일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 많이 느끼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섬길 수 있으면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에요 날마다 기쁨 자 오늘 중요한 것이 그런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바다 인도하기도 하고 권한도 주고 연단도 주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복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고 영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내가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게 되고 의인의 영국 역사는 힘이 많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날까리 홍해바다가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왁께서 오늘날 내 위리스의 고운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이게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하나 대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힘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 같이 하셨구나 주님 내 기도 들으셨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물질의 어떤 명예의 세상 권세의 복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서 교제하면서 그분 말씀을 살았더니 함께 하셨네 결과는 이건 사실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인된 근본된 만화의 왕 만유의 주대신 그분 앞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 그분의 인정받고 있는 존재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그분의 음성 듣고 있고 그분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환경 가문에서 홍해바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못 산 사람이 그 민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한 분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세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날마다 내게 주어진 역경과 곤란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홍해바다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바다 그 보니 마세요 그 밑에는 길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은요 바다 갈라져도 그 밑에 길이 여러분 굴곡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평하게 이미 하나님의 다 퇴직청으로 만들어진 땅이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다 계획이 오고 이 우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랍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의하시고 주님의 인도가원을 해서 복단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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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